자 이번에는 분산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립티 검정은 서로 독립인 두 모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두 개의 평균의 차이를 봤다면 분산분석은 세 집단 이상 간의 평균 차이를 볼 때 씁니다. 분산분석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분석 모르면 당락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 집단 이상 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할 때 우리는 분산분석을 써요. 그러니까 세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범주형 변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평균의 차이를 본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종속변수는 계량형 자료여야 합니다. 즉, 군간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 평균 차이를 보고자 할 때 우리는 분산분석을 써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세팅을 어떻게 독립변수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세탁물의 온도다 10도, 20도, 30도 이렇게 내가 조작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자의 수준이 이렇게 세 개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세 개의 수준의 평균이 동일하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개인의 차이도 적다 그러면 이것은 인자의 효과, 처리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 차이가 똑같이 나더라도 군 내에서의 변동이 이렇게 커버리면 그죠? 그냥 평균만 가지고는 이야기를 못해요. 이게 개인차 때문에 일어난 변동인지 아니면 삼군이기 때문에 일집단보다도 더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을 분해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로 분산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가설 검증하고자 하는 건 뭐냐 지금 저는 세 개의 집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K계까지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K계의 집단 간의 차이, 평균은 차이가 없다, 같다, 아니다.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의 등호는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등호가 깨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차이가 나면 규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형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Y, I, J 이렇게 해볼게요. 즉 Y, I, J는 I번째 집단의 J번째 관측치다. 이렇게 쓰면 될게요. 그럼 자료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K번째 집단 이렇게 있습니다. N1부터 죄송해요. 어디게 될까요? Y1, 1부터 Y1, N1 이렇게까지 크기가 N1인 거예요. 그 다음에 Y2, N1부터 Y2, N2 이런 식으로 K번째 집단의 첫 번째 관측치, K번째 집단의 N, K번째 관측치. 자, 지금 제가 각 집단에서의 N수가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료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총 N개의 자료를 각 집단에서의 관측값을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1집단의 평균은 우리가 1집단의 평균 이렇게 쓸 거고요. 2집단의 평균은 이렇게 쓸 거예요. 3집단의 평균은 3더시 되겠고 K집단의 평균은 Y바, K닷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Y, I, J는 어떻게 모양식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일단 전체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전체 평균이란 자, Y, I, J들이 군을 무시한 채 그냥 점들을 이렇게 쭉 찍어보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키다. 키를 쭉 찍어보면 평균이 어디쯤 있겠죠? 그게 이제 Y닷닷바가 됩니다. 자, 이런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얘를 이제 군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살짝 X축의 인자를 이렇게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중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볼까요? 자, 키를 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점들이 찍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Y, 첫 번째 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느냐 두 번째 집단의 평균 여기가 뭐가 되느냐 세 번째 집단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체 평균 자, Y닷닷바를 이렇게 길게 그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부터 제일 키가 큰 사람 이 한 사람 한번 볼게요. 전체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은 이만큼 차이가 나요. 자, 이건 뭐예요? Y, I, J랑 Y닷닷바랑 전체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납니다. 이걸 우리가 총편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세 번째 집단에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어떻게 돼요? Y, 3, 닷, 바 빼기 Y, 닷, 닷, 바 이렇게 돼요. 이거는 무엇의 처리에 의한 인자에 의한 편차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 평균보다도 그래도 제일 큰 값을 가지는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적어도 이 군으로는 이 집단만으로는 설명이 불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Y, I, J, 빼기 세 번째 집단의 평균까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면 오차에 의한 편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편차는 처리에 의한 편차와 오차에 의한 편차로 나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쓰다가 말았는데 일단 이거는 치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편차는 그냥 더하면 0이니까 제곱을 했는데도 그래도 다행인 게 총제곱합 총편차제곱합이 처리에 의한 편차제곱합 SS트리트먼트와 SS에러 에러 오차에 의한 편차제곱합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공식이 즉, SST 중에서 SS트리트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우리는 분산 분석에서 평균의 차가 인자에 의해 처리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우고 그럼 또 설명을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자, 그러면 기본 가정이 뭐냐 아까 독립 T검정 할 때처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은 K계의 서로 독립인 집단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각각은 정규분포 따라야 됩니다. 일단 기본 가정은 정규분포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1, 2, 3 쓰다가 지금 A, B, C 왔는데 자, 1, 2, 3으로 다시 바꿀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평균의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 평균 차이 이 평균 차이 이 평균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분산의 등분산도 그 같은 분산도 특별히 공간에 흩어진 정도가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등분산성 과정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아노바 검정에서는 그리고 각 집단은 서로 독립이어야 되고요. 독립성 그러니까 T검정에서 독립 T검정에서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SS 토탈 sum of squares 총제곱합이 트리트먼트 처리 제곱합과 오차 제곱합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F 분석을 하고 나면 분산 분석하고 나면 그 구분 요인이 처리에 의한 부분과 오차에 의한 부분 그리고 총 전체에 의한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변동을 분해하는데 어떻게 분해하느냐 제곱합으로 총제곱합을 SS 트리트먼트와 SS 에러로 구분을 합니다. 자, 제곱합이라고 제곱합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생각해 봅니다.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죠? X, I에다가 자료값에다가 평균을 뺐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오밀조밀 밀집해 있는 자료를 하더라도 편차는 어차피 평균과 똑같지 않으면 0보다는 그러니까 0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더하면 더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값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5개인 경우랑 500개인 경우를 그냥 제곱합을 바로 비교하면 당연히 500개일 때가 흩어진 정도와 상관없이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기대값 개념으로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분산 분석의 자유도는요. 총 n수 빼기 1이 총 제곱합의 자유도가 됐고 처리 제곱합은 몇 개의 집합이 집단이 하위 집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요인의 수 수준의 수 범죄의 수 빼기 1이 처리 제곱합의 자유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이 둘의 합이 n-1이 돼야 돼서 n-k가 바로 오차 제곱합의 자유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평균 제곱합의 이라는 개념으로 각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줍니다. 그게 뭐냐 ss 트리트먼트를 k-1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좀 이어서 쓸게요. 이거를 ms 트리트먼트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s 1을 뭘로 n-k로 나눠준 것을 ms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 제곱을 b를 구해준 것이 바로 f 값입니다. f 값이란 ms 트리트먼트를 ms e로 나눠준 값입니다. 결국 자유도로 보정하고 난 뒤에 오차에 설명해 주는 부분 대비 처리에 의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b가 훨씬 더 클 때 우리는 f 분포 상에서 오른쪽으로 큰 값을 가질 테고 이 h0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p value p value 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분산 분석표 f 분석표 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문제를 푸시는 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세팅을 가지고 이 안에 값을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유도도 틀리지 않게 계산하고 f 값도 틀리지 않게 계산하고 자유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정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풀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 분석의 기본 과정 보겠습니다. 일단은 3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검정이다. 독립변수는 범주형 인자로서 3개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계량형 변수다. 자 특성값의 3포를 총제곱합을 집단 간의 제곱합 트리트먼트에 의한 처리제곱합과 집단 내의 제곱합 ss2 보차제곱합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때 이제 가설은요. 각 집단의 평균값은 모두 같다. 이거 하나의 등호라도 깨지면 H0를 기각합니다. 이때 기본 과정은 독립이어야 하고 정규성을 만족해야 되고 또 각 군에서는 등분상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만족되면 우리는 세 집단 이상 간의 평균 차이를 아노바 검정을 통해서 실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세 개 이상의 모집단의 모평균을 비교하는 통계적 방법은 분산분석 F 검정입니다. 두 별량 중에서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로 하여서 x와 y를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x가 범주형 변수이고 y가 연속형 변수일 때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은 물론 t검정도 두 집단 간의 평균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분석... 근데 보기엔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가장 알맞은 것은 분산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이란 자, 보세요. 무엇이란 특성값의 3포를 총제곱합으로 나타내서 이것을 실험과 관련된 요인마다 제곱합으로 분해를 해서 오차에 비해서 특히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뭔가를 찾아내는 분석 방법이다. 분산분석이에요. 아시겠죠? 분산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계 모평균 비교하는 검정으로 분산분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독립을 가정하고요. 분산분석의 검정법은 F분포 이용해서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틀렸죠? 집단별로 자료의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첫 번째 집단은 표본의 크기가 N1이다. 그 다음 K번째 집단의 표본의 크기는 NK이다.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산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산분석은 분산값들을 이용해서 두 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비교를 검정할 때 사용된다. 세 개인데 일단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각 집단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고 서로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된다. 맞습니다. 관측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관측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등간척도나 비율척도이다.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독립변인데 독립변수는 인자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틀린 거는 3번이네요. 그 다음에 분산분석의 가설 검정에는 F 검정 통계량이 사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분산분석에서 옳은 설명으로 짝지어진 것은 집단 간의 분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들어가면 이건 틀린 설명. 일단 검정 통계량은 집단 내 제곱값과 집단 간 제곱값으로 구분한다. 검정 통계량은 이거 구분해서 B를 나타내 주는 건 맞는데 한번 볼게요. 검정 통계량은 총 제곱값과 집단 간 제곱값으로 구분한다. 이건 아니죠.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볼까요? 실험 계획에서 데이터 산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험 환경이나 실험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를 우리는 인자라고 합니다. 독립 변인을 인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의 기본 과정이 아닌 것은 반응 변수 결과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독립 변수는 F분포를 따른다. 독립 변수는 F분포를 따른다? 자, 아니죠. 답은 2번이네요. 반응 변수는 모든 모집단에서 분산이 동일해야 되고 각각은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 이건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은 특히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고 사실 그 지금 많은 문제들이 사회조사분석사 많은 문제들이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자, 볼게요. 지금 이렇게 군내에 변동이 작으면 오차에 의한 변동이 작으면 처리 효과를 밝히기가 쉽고 이렇게 군내에 오차에 의한 효과가 크면 처리에 의한 효과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자, 요런 그 변동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분산 분석이고 지금 보세요. 변동을 분해할 때 어떻게 분해했느냐 자, 지금 너무너무 비좁게 지금 돼 있는데 전체 평균에서 그죠.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전체 평균에서 떨어진 총 변동은 어떻게 그 처리 집단 인자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동 처리에 의한 변동과 그 밖에 다른 원인 오차에 의해서 나타내는 변동 요렇게 나뉠 수가 있고 그것은 요렇게 제곱합의 형태를 띄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관계를 가진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자, 분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분산 분석이란 처리 집단의 분산이 서로 같은지를 보는 거 아닙니다. 비교하려는 처리 집단이 K가 있으면 처리에 의한 자유도는 K-1이 된다고 했죠. 이것도 아닙니다. 두 개의 변 요인이 있을 때 각 요인의 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 간 교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조금 이원배치까지 가서 이원배치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교호작용까지 있어야 된다. 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호작용까지는 안 알아봐도 돼요. 그래서 요것도 아닙니다. 이론배치분산 분석에서 이론배치의 의미는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다. 즉 독립변수의 그 독립변수의 개수가 하나다. 요인이 하나다. 인자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론배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종류의 인자가 맞아요. 이론배치니까 한 종류의 인자가 특성값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할 때 그렇습니다. 인자의 처리별 반복수는 꼭 동일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명의 기술자가 3개의 재료를 가지고 기술자도 있고 재료도 3개다. 2원 배치 분산 분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원배치법 아니고요. 1원배치법에 의해서 여러 그룹의 분산 차이를 해석할 수 있다. 아니에요. 분산은 동일하다고 보고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검정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정확하게 분산 분석에 대한 개념을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쭉 이어서 가볼게요. 1원배치분산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원배치분산분석은 오차제곱합을 이용함으로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검정할 수 있다. 아니었죠. 오차와 처리 제곱합의 비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F분포 F검정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K계처리식 N회 K계처리에서 N회씩 실험을 반복하는 이런 배치분산분석입니다. 이 경우에 틀린 설명 고르시어 했어요. 오차항들은 서로 분산이 같다. 분산은 등분산입니다. 오른설명 그 다음에 내가 각 처리 집단마다 N수는 다를 수 있으나 이 경우는 N회식 동일하게 했다. 그러니까 처리가 K계수준 만큼 있으니까 K곱하기 N이 맞습니다. 총실험 횟수 맞아요. 그 다음에 XIJ는 I번째 처리에서의 J번째 관측과 맞는데요.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관측치가 그죠? 각 처리 처리 집단에서의 관측치가 서로 독립이다. 이거지. 이게 묘우와 처리 처리 효과 독립이다. 기본 과정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요. 어느 질병에 대해서 세 가지 치료약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원배치분산분석 모형을 씁니다. 오차항에 대한 과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서로 독립이어야 되고 정규분포 따라야 되고 등분산성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계열 모형을 따른다. 이거는 적절한 과정이 아닙니다. 반복수를 동일하게 했을 때 일원배치분산분석 모형이 이렇습니다. 이때 오차항에 대한 과정이 아닌 것은 오차항은 독립이어야 되고 분산은 동일해야 되고 정규분포를 따라야 하지만 시계열 자료처럼 자기 상관을 갖는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마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 다음 또 어느 질병에 대한 세 가지 치료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오차항에 대한 기본과정으로 틀린 것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분산은 일정하다. 이미여의 오차 끼리는 서로 독립이다. 맞아요. 그러나 기대값이 0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틀린 설명이죠. 분산 1원배치분산분석의 오차항에 대한 기본과정. 1원배치분산분석의 오차항의 기본과정을 모르면 우리 한 문제 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거의 매년 매회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정규분포 따른다. 독립이다. 기대값은 0이다. 분산은 동일해야 된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케이크의 처리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1원배치법을 했다. 오차항에 대한 기본과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오차항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자기 상관이 존재하면 안 돼요. 따라서 답은 2번. 1원배치분산분석에서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 가정 됩니다. 그러나 일치성은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쉽죠. 그죠. 그런데 분산분석에 오차항에 대한 기본과정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적합한 모형식을 나타내 보세요. 이랬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자 yij는 전체 평균에 다가 집단에 의한 효과 그리고 플러스 오차항 이렇게 주어진다. 그죠. 그리고 i는 집단이 만약에 k계 집단이 있다. 그러면 1부터 k까지 j는 어떻게 해요. 전부다 n번씩 관측했다. 그러면 n까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수식은 올바른 식은 1번이 되겠습니다.